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이순태 교수입니다. 저는 자가 면역 내용과 암신경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련발작, 이상행동을 보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자가 면역 내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가 면역 내용은 면역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뇌에 염증이 오고 그럼으로써 경련발작, 기억력자,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중증뇌질환입니다. 면역 세포란 원래 우리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난 뒤에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잘못되어 뇌를 공격하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몸에 새로운 종양이 생기면서 이 종양을 면역 세포가 잡아먹는 과정에서 뇌에 반응을 하면서 뇌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뇌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또한 잘못된 면역 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중증으로 질병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 내용은 국내에서 연간 약 천여 명 정도가 생기고 있는 매우 희귀한 질환입니다만 약 50%의 환자들이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고 25% 환자는 재발을 하고 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신경과 환자의 5명 중 1명은 자가 면역 내용 환자인 경우가 현실입니다. 자가 면역 내용 내용은 처음 발병할 하루 이틀 동안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하루 이틀 열이 나는 것과 같이 면역 반응이 있는 동안 열이 나는 과정이고요. 몇 주에 걸쳐서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 소실, 경련발작, 의식 저하와 혼수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바이러스성 내용과 증상 구별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며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 차츰 가려내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 내용 내용은 다양한 세부 질환이 있습니다. 원인 항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항체는 지금까지 약 30가지 이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각각의 항체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자가 면역 내용 내용도 전체의 반 이상이 되는데요. 원인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뇌 탈수축성 질환이라는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급성 파중성 뇌적 수염이라는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증상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같이 있었겠습니다만 항체가 검출되는 질환 중에서는 NMG 수용체 뇌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자가 면역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초기에는 환청, 망상 같은 정신 이상 증상이 있다가 차츰 기억력이 소실되고 경련발작, 언어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팔다리와 얼굴에 지속적인 이상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해지고 침분비가 과도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러므로서 의식자와 혼수상태까지 진행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주로 여성 환자에게서 많이 있고 여성 환자의 절반 수는 난소의 기용종이라는 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용종을 면역세포가 잡아먹는 과정에서 항체가 생기고 이 항체가 입힐 뇌에 있는 NMG 수용체에 달라붙으면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력을 포함해서 뇌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소실되게 되고 짧으면 3개월, 길면 2, 3년까지 면역치료를 받아야지만 기능이 호전되는 아주 장기간의 투병 생활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LG이온 내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자가 면역 내염입니다. 역시 발견된 지 10년이 채 안 되었고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인지기능 장애가 남게 되고 그래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임상 양상에 자가 면역 내염이 있고 항체별로 조금씩 양상도 다르고 항체에 없는 경우도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뇌염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하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혹시나 경련발자기나 이상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 두시면 의료진에게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뇌염의 검사로는 혈액검사, 뇌 MRI검사, 뇌척색검사, 그리고 뇌파검사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로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전신에 동반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혈액에 자가 면역 내염의 원인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뇌 MRI는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자가 면역 내염 환자들이 뇌 MRI에서는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체가 뇌에 달라붙어서 기능적으로 뇌를 마비시켰지 구조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른 감염성 뇌염을 간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척수액 검사도 시행하는데 뇌척수액이란 뇌와 척수 사이에 있는 물 액체입니다. 이걸 허리에서 뽑아서 감염성 원인이 있는지 또는 원인 항체가 있는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면역 내염의 원인 항체 검사인데 실제로 환자의 30-40%에서만 항체가 검출되기 때문에 항체가 없다고 해서 자가 면역 내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역 치료에 반응이 없이 환자가 악화되거나 혹은 종양이나 혈관념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뇌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는 뇌 수술이고요. 조직을 얻어서 분석을 함으로써 면역 치료의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가 면역 내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 내염의 원인 검사가 모두 나오는 데까지는 1,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기에는 늦습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 약물, 면역 치료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모두 처음에 같이 시작하고 나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배제가 되면 하나씩 약물을 중단하고 면역 치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 항체 검사가 검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정밀한 면역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가 면역 내염의 치료제는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나눕니다. 1차 치료제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블린이 대표적이고요. 스테로이드는 자가 면역 질환에 널리 사용하는 염증 치료제입니다. 5일간 주사로 사용한 뒤에 필요한 경우에 경구약으로 바꾸어서 더 유지하게 됩니다. 면역 글로블린은 비특위적인 항체가 다량 들어있는 주사제인데요. 이걸 투여하면 원인 항체가 분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일 동안 주사한 뒤에 매달 추가로 주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1차 치료제를 사용하면 약 3분의 1의 환자가 호전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2차 치료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2차 치료제는 좀 더 전문적인 면역 억제제입니다. 여기에는 이툭시맵,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토실리주맵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툭시맵은 비세포라는 항체 만드는 세포를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까지 주사하고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더 주사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항암제 계통으로 아주 강력한 면역 억제제인데요. 매달 한 번씩 주사해서 6개월간 치료하게 됩니다. 토실리주맵은 인털루킨6라는 면역 매개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기존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경우에 빨리 회복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또 급성기 치료가 완료되면 장기간 경부형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모두 부작용이 있습니다. 질병을 낮게 하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희귀질환이고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의사, 간호사, 모든 검사와 면역 치료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만 자가 면역 뇌염은 초기에 아무리 신속하게 치료하더라도 질병의 속도는 늦춰지지만 멈출 때까지는 계속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뇌염은 뇌질환 중에서도 가장 중증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뇌염 환자 3명이 있으면 1명은 치료에 잘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중 1명은 치료에 반응해서 부분적으로 호전은 되지만 장애가 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마지막 1명은 모든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계속 악화되어 중증 장애를 얻게 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 뇌염은 치료가 복잡하고 몇 년 동안 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진은 자가 면역 뇌염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치료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학계에서도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면 건강했던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여러분 모두 희망을 갖고 잘 치료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상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이순태 교수였습니다. 이상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이순태 교수였습니다.